1, 2, 3, 4,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. 몬스타엑스가 미니앨범 판타지아 X로 컴백을 했습니다. 사실 컴백과 함께 틱톡에서 카스택 판타지아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타이틀곡 판타지아의 포인트 한 번 몬스타엑스와 함께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포인트였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note2 시작 1,2,2,3,4,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